내가 이번에 피식 대학이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영상 삭제 절대 하지마 그 논란 된 영상 그리고 두 번째 사과 절대 하지마 세 번째 그냥 원래 하던 것대로 해 근데 약간 광고가 떨어질 거야 내가 보기에는 광고도 사람들이 좀 호감상으로 생각을 해야 광고가 내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 피식쇼 할 때마다 계속 광고 받았잖아 뭔지 알지 해마다 무슨 뭐 하여튼 간에 뭐 음료도 받고 뭐 많이 하더라고 근데 뭐 그게 안 된다면 또 사과를 할 수밖에 없겠지 니들 알아서 하는 거야 그 광고료로 내가 봤을 때는 해당 억을 받았을 것 같아 추측이야 여튼간 인생 똑바로 살아 피식대학 나도 똑바로 살게 근데 너희들이 나보다는 똑바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이 아니라 형들이라고 해야지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만나나 걔네들 여튼간 빠잉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.